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세 번째 천태지관 차법 전승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차의 역사가 고구려 파야선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되짚어보며 일본보다 오래된 1,400년의 한국차 역사를 규명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두 명의 신도가 버드나무가지가 꽂힌 정병을 들고 무대에 오릅니다. 고구려 파야선사가 천태산에서 수행할 당시 직접 봤다는 반야천 우물사진 앞에서 물을 깃는 신용을 합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어제 대강당에서 제3회 천태지관차법 전승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파야선사 이후에 천태참액의 재발견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의 참액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태의 이상과 천태의 이만화를 세상 만방에 알리고 두날리는 그러한 역사를 써 나가는 하나에 적극적 나가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천태지관차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원했고, 불교 인권위원장이자 시인인 진관스님도 참석해 축시를 전했습니다. 파야선사는 고구려 출신으로 수나라로 유학해 서기 596년 천태산에서 천태지휘대사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지휘대사는 파야선사에게 천태산에서 가장 높은 화정봉에 올라 수행할 것을 권했고, 파야선사는 화정봉에서 16년간 수행했습니다. 선사는 반야천이라는 우물을 직접 파서 화정봉의 운물을 머금은 찻잎을 다려 마시는 차선수행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 파야선사의 다선 이려가 신라 대렴의 차 전례설보다 232년 앞서 있어 한국 차 문화의 역사가 뒤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차 문화는 대렴과 신라의 도육존자,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이어받아 큰 영향을 끼쳤고 근현대까지 계승됐습니다. 천태가 한국차의 비조가 되면서 1400년을 천태로부터 시작하고 이 차 맥이 몇몇이 개성되어 온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천태산 국청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구법고승들의 신행을 조명하고 대각국사의 구법에서 나타난 다사활동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